아 도연씨 어떻게 차유람씨랑은 아 그 프로그램에서 연결됐잖아요. 마지막에 1등 했잖아요. 프로그램 끝내고 나서 분명히 연결시켜준다고 약속만 하고 네 그렇죠. 저만 순진한게 아니었네요. 제가 진짜 되게 진지했거든요? 네? 아 그게 다 보였어요. 정말 진지했는데 저는 옆에서 나중에 데이트하는 것도 찍는다고 해서 아 진짜 이익위에다 이래가지고 고민했어요. 다른 분하고 두 분을 그래가지고 아 했는데 아 어떻게 좀 안됐어요. 그냥 뭐 연락처를 연락처를 못 받았어요? 아니 연락처 주는거였어요. 연락처 받아가지고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대표님도 안쓰신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식사해서 대표님하고 같이 말했는데 아 최애피한데 보냈어요. 갑자기 알았어요? 아니 왔어요. 근데 더 불행적으로 왔어요. 뭐라고 그러고? 네 그럼 다음에 저희 대표님하고 다 같이 한번 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아니 돌린거죠. 돌리는 안보겠다. 네 그쵸. 아니 데이트권 있는데 나중에 데이트하나요? 이런 식으로 보냈거든요. 나중에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봐요. 이런 식으로 하길래. 연락처 그냥 바로 삭제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연. 근데 이거를 시간타움대 하면서 계속 형들이 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일을 갈고 있어요. 이중격투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당구를 배워서 이겨보겠다. 아니에요. 저 원래 공 이런 당구 뭐 볼링 이런 쪽의 인연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